이상한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맨날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됐고 뭐 세상을 씹어먹을 거고 뭐 누가 와도 뭐 자신 있고 뭐 맘에 안 들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가 저기 뒤쪽을 봤는데 우리를 보고도 이렇게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아 나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 맨날 했었는데 100명이 넘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었으니까 아 사랑한다고요 아 저거 남자가 사랑하는 거였지요 네 그거 치우라 그러시고요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치우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보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아 아 네네네 감사해요 자 우리 보러 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최고잖아 지금 지금 여기서 유플렉스 만세! 유플렉스 만세! 요! 만세 때문에 만세투? 저! 만세투? 요! 만세투? 만세투? 이게 만세했으니까 만세투 다음 곡 제작이란 얘기 하지 마세요 뭐야? 뭐? 오늘은 내 날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노래를 한번 부러져볼까요? 마이크가 자꾸 움직여서 제가 코러스를 안 움직이면 좀 그래요 다음 곡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요 마이크가 안 괜찮아서 너희가 자꾸 내 쪽으로 이렇게 와 네 쉿 서베이징 훈련 드릴게요